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은 오늘 여름 특가 세일 들어갑니다 네 딱 1세트 1번 세트 2번 세트 2세트가 나가는데 한 세트당 10세트 함정 물량입니다 더 이상은 주문하셔도 없습니다 네 딱 10세트 입니다 네 자 1번 세트는요 16개 총 16개가 있구요 다해서 10만원 아칩니다 가격을 다 하면은 그러면 20% 세일 8만원의 세트를 드립니다 딱 10세트 있습니다 20% 세일 자 저희가 어 항상 우리가 영신다육에서 화분을 구매하시면 다육 영양제 신환경 미생물 영양제 입니다 네 얘는 어 설명서가 이렇게 500리터 짜리에 설명서가 들어가구요 얘가 원액 입니다 그래서 물에 희석해서 20대 1 용도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원액 얘는 미생물 친환경 영양제이기 때문에 10대 1로 타셔도 되고 20대 1로 타셔도 되고 영양분이 많이 필요 없다면 30대 1로 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애는 가능하면 저명관수가 좋기는 한데요 네 저기 살균 살충 효과가 있으며 물 들을 때 네 물이 어 이쁘게 안들 때 애를 저명관수 하면 엄청 이쁘게 물이 듭니다 그 다음에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잘 무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여름 돌아오기 전에 애를 타서 물을 한번씩 주세요 저명관수 하고 지금은 안되니까 뿌리 쪽에만 살짝 주시고 타서 네 그 뿌리 쪽에만 살짝 주시고 통풍으로 잘 말려 주셔야 합니다 요즘은 통풍으로 안말리면 무조건 물음병이 옵니다 물음병 네 그래서 통풍으로 잘 말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는 보관할 때 어 뚜껑 열어서 응달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응달에 양달에 어 햇빛에다 놔두면은 미생물이 다 사라집니다 자 1번 세트 네 16개 세트 10만원 짜리 20% 세일이 8만원에 가는데요 일본부터 네 얘는 가루가 13.5 높이가 11.5 만원 짜리 입니다 네 요거 랜덤으로 색상이 이거 두가지가 아니라 여러가지 색상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랜덤으로 색상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개에 13.5 네 만원 짜리 두개 갑니다 그 다음에 가루가 10 높이가 12.5 5천원 짜리 입니다 얘도 네 크기가 10센치라 엄청 큽니다 네 가성비도 좋고 얘는 같은 색깔입니다 예 예 2개가 갑니다 네 5천원 짜리 두개 그 다음에 가루가 13 높이가 13 만 5천원 짜리 입니다 네 얘는 1개 가구요 색상은 여러가지 색상이 있어요 얘도 랜덤으로 갑니다 네 연두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네 얘도 랜덤으로 갑니다 딱 10세트 입니다 자 얘도 5천원 짜리 입니다 8 곱하기 9 네 5천원 짜리 입니다 자 진모양이구요 옆에만 노란색 빨간색 흰색 세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도 랜덤으로 색상은 갑니다 거의 비슷비슷하니까요 네 얘도 5천원 짜리 두개가 갑니다 두개 세트가 하부는 좋기 때문에 네 세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얘도 8.5 네 곱하기 8.5 네 곱하기 8.5 가루가 8.5 높이가 8.5 입니다 5천원 짜리 두개 입니다 네 얘도 정사각이구요 전에 영신다육 채널 네 보신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5천원 짜리 네 두개 얘도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세가지가 있는데 랜덤으로 갑니다 네 5천원 짜리 두개 입니다 자 여기는 가루가 8.5 좀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어 세로가 칠 높이가 8.5 5천원 짜리 입니다 얘도 네 해바라기 꽃무늬가 있구요 네 요렇게 그 다음에 이 색깔 네 얘도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데 어 4가지 정도 색깔이 있어요 랜덤으로 갑니다 자 5천원 짜리 이것도 두개 다음 가루가 12 높이가 9 5천원 짜리 입니다 이거 구입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겁니다 5천원 짜리 크기도 괜찮습니다 네 얘는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세가지가 있습니다 얘도 얘는 어 3개가 가기 때문에 네 색깔 이렇게 3개 줄줄이 네 3개 갑니다 세가지 색상이 있어요 5천원 짜리 입니다 자 얘는 신발 한 쌍 입니다 네 신발 한 쌍 만원 짜리 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이 영양제 까지 네 16개 세트 네 영양제 17개 네 세트가 자 1번 세트 입니다 네 10만원 짜리 20% 세일에서 8만원 에 갑니다 딱 10세트만 하면 한정 연장 마감합니다 한정 물량 입니다 10세트 한정 물량 자 다음 2번 세트 갑니다 어 2번 세트도 네 친환경 영양제는 갑니다 자 자 이번 세트는 18개 입니다 세트가 18개 세트로 되어 있구요 가격은 총 12만6천원 21% 세일 합니다 네 10만원에 드립니다 요것도 10세트 한정 물량 입니다 오늘은 세트 두개만 네 영상에 내보낼 예정입니다 네 주문 주시고 어 다른거를 시키시려면 저희 영상 계속 보시면은 재고가 많이 있습니다 자 1번 세트 입니다 가루가 14.5 높이가 10 12,000원 짜리 입니다 얘는 하나에 12,000원 짜리고 색깔이 파란색이 있구요 그 다음에 분홍색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는데 랜덤으로 3가지 색상에서 2개씩 갑니다 자 12,000원 짜리 2개 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10,000원 짜리 또 가루가 13.5 높이가 11.5 10,000원 입니다 10,000원 짜리 인데 얘도 2개가 갑니다 10,000원 짜리 2개 이렇게 색상 여러가지 있으니까 랜덤으로 갑니다 네 자 다음 얘는 14 곱하기 14 입니다 네 만원 짜리 입니다 가성비 엄청 좋고 크기도 엄청 큽니다 네 창 중품 정도는 심을 수 있는 크기 입니다 네 이거 한개 자 다음에 가루가 7.5 높이가 18,000원 짜리 입니다 얘는 화려하고 색상이 4가지 색상이 있어요 근데 2개 갑니다 이렇게 이쁘죠 꽃무늬 네 이거는 2개 네 이렇게 가고 색상은 4가지라 랜덤으로 갑니다 다음 10번 가루가 10 높이가 11 8,000원 짜리 입니다 네 8,000원 짜리 정사각이구요 국내분이죠 네 이렇게 8,000원 짜리 2개 갑니다 다음 가루가 9 높이가 14 7,000원 짜리 입니다 네 얘도 농부는 하구요 심어놓으면 정말 이뻐요 우리 쪽이 호비땅이를 심어놨는데 네 엄청 이쁘더라구요 네 좀 길쭉한 애들 심어놓으면 미인종류나 엄청 이쁩니다 얘도 색깔이 하얀색 있고 빨간색 있고 파란색이 3가지 있습니다 근데 2개가 갑니다 랜덤으로 갑니다 이것도 색깔이 네 꼭 똑같은 색깔이 안가고 어 2개씩 가는데 랜덤으로 갑니다 다음 가루가 6 높이가 7.5 3,000원 짜리 입니다 얘는 딸기 모양이고 정사각 3,000원 자 색상은 어 분홍색 회색 하얀색 그 다음에 파란색 네 얘는 4가지 색상이 다 갑니다 4개입니다 3,000원 짜리 4개 다음은 가루가 8 높이가 8.5 5,000원 짜리 입니다 5,000원 짜리 얘는 하얀색이 있고 네 주황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란색이 있어요 2개 갑니다 2개 가는데 랜덤으로 갑니다 얘도 노란색이 섞어서 갈 수가 있어요 2개 5,000원 짜리 2개 갑니다 다음 가루가 9.2 높이가 8.5 4,000원 입니다 4,000원 얘는 4,000원 치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네 크기가 괜찮아요 9.2 이니까 네 크기가 큽니다 자 4,000원 짜리 1개 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번째 세트는 네 18개 세트 입니다 자 친환경 까지 19개 네 18개 세트 2번 세트 네 18개 12만 6,000원 21% 세일합니다 21% 얘는 10,000원 에 갑니다 땅 10세트 한정 물량이니까 네 빨리 주문 안하시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다육 여름 특가 세일 네 잘 보시고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